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조별 과제를 또... 아, 애들 또 하나 있네. 어, 소매님 안녕하십니까? 아, 신입생이구나? 예. 그래. 아, 소라야. 선배를 봤으면 인사를 좀 하면 좋겠군. 우리 좀 친하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what's up, 맨? 원래 이렇게 아픈 거야? 어, 신입생. 예, 선배님. 내가 카드 줄 테니까 이 카드로 우리 마실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5잔만 사와. 예, 아이스크림 5개요. 야, 내가 언제 아이스크림이라고 그랬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5잔 사오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알겠습니다. 선배님, 제가 대추차 2장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대추차가 어디 있었어? 대추차가 어디서 나온 거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5잔 사오라고. 쉽게 아아. 아아. 아니, 아아. 아아. 아아, 사와. 아아. 알아들은 거야, 쟤? 예, 원장님. 30분 있다가 가면 되죠? 아, 예, 알겠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야. 네. 넌 조별가자 하는데 뭐하다 이제 오는 거야? 아, 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집에 찾아갔다 왔습니다. 이 복장으로? 네. 손에 든 건 뭔데? 여자친구 사진이요. 연상연아 커플이었어요. 이렇게 연상이라고? 네. 옷에 적힌 건 뭐야? 리치 헤어. 부자랑 헤어졌다고요. 부자랑. 아, 너 언제 오는 거야? 진짜 할 거 진짜 많은데. 야, 야. 내일 뭐 할 거야? 저 소개팅 나가는데. 소개팅. 야, 너 시간이 몇 시야? 어? 선배 무시하냐? 야! 너 선배 무시하냐? 어? 선배. 너도 가지 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아니, 이렇게까지 하지 마. 일어나, 일어나. 아니, 선배 일어나. 아니, 선배 일어나세요. 나 일어났어. 일어났어. 일어났다고. 아, 일어났어. 아, 일어났어. 야, 일어났어. 일어나. 아, 일어나셨구나. 아, 원래 이렇게 키가 작으세요? 네가 큰 거야. 아, 속상해. 속상하다고? 내가 제일 속상하다. 아, 아무도 안 하고 진짜 뭐야? 지금 해온 사람 없어? 선배님. 어. 제가 PPT 만들어봤습니다. PPT 해왔어? 네. 아, 희롱이 밖에 없다. 한 사람은 저렇게 해야지. 다 같이 보자. 네, 6조 평창 동계올림픽 PPT 시작하겠습니다. 야, 야, 야. 네? 걔 뭐야? 어. 걔 빼. 네, 알겠습니다. 네, 6조 평창 동계올림픽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그 개를 빼면 안 되지?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디 있어? 번호 번호 절로 치워?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 절로 치우라는 게 아니고. 그럼 교회로 갈까요? 하지 마. 아니, 좀. 야, 번호 번호 좀 빼라고 좀. 네, 알겠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는 총 93개국이 참여를 하는데요. 야, 내가 알기로는 92개국인데? 93개국이에요. 야, 뭐, 야, 저 일본 옆에 저거 뭐야. 일본 옆에 확대해봐, 일본 옆에. 저, 저거, 저거. 저런 나라가 어딨어? 이야. 저런 나라가 어딨어? 제 마음속엔 있어요. 없어. 번호 번호 좀 빼라고 좀.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성화입니다. 올림픽 성화는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며. 번호 번호 빼. 왜 까지. 빼라고. 번호 번호가 왜 불타올라. 야, 야, 저거 꺼. 네, 알겠습니다. 그냥 꺼. 그냥 쓰라고, 그냥. 하지 마, 번호 번호.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경기 종목입니다. 먼저 아이스하키입니다. 야, 잠깐만. 저 아이스하키 선수 저거 번호 번호지? 아닌데요? 어, 아니구나. 네, 아이스하키는 스틱으로 퍽을 쳐서.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있어. 저기 있다. 야, 퍽 집어봐. 네? 퍽 집어봐, 저거. 저 퍽! 저거 퍽! 퍽! 왜 욕을 하세요? 안 했어, 욕을 하긴 내가. 번호 번호 하지 말라고, 빼.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다음은 동계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우는 피게스케이팅입니다. 피게스케이팅이 끝나면 사람들은 선수를 향해서 힘을 던져주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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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우와! 야! 왜 사람들이 죄다 번호 번호만 던져? 선수가 번호 번호를 좋아하나 보죠. 네가 좋아하겠지, 네가. 번호 번호 진짜 빼라고 했어.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컬링입니다. 컬링은 스톤을 굴려서 상대 스톤을 원 안에서 빼게 만드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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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너! 하지마! 빕을 때 하지마! 하지마! 아, 예, 원장님.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네, 선배님. 저희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자 해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선배님! 캡틴 아메리카노 다섯 벌 사왔습니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라고! 와! 조별같이 너무 하기 싫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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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